한글자막 by 한효정 동쪽에서 해만 떠도 생각이 날 것입니다 저와는 동쪽에 계신 분이니까요 해는 매일 뜨니 저는 매일매일 저와 생각을 하게 될 텐데 저와도 가끔은 제 생각을 하시겠지요? 가끔은 뭐 생각날 수도 있겠구나 제이야 나도 매일매일 네 생각을 하지 않겠느냐 나는 서구에 가면 네가 생각날 것이다 네가 머물던 방에 가도 네 생각이 날 것이다 나는 너를 지키고 너는 나를 지키면 되겠구나 내 자리에 앉아 있어도 네가 생각날 것이다 기가 작고 마른 내관을 보아도 의복을 갖출 때에도 넓은 퀄 어느 곳을 걷더라도 나는 네가 생각날 것이다 제이야 네가 이 집에 살게 되면 나는 궁에 혼자 남게 될 것이다 네가 내 곁을 떠나고 나면 누가 있어 나의 진심을 다 놓겠으며 누가 있어 의지할 수 있겠으며 누가 있어 내가 웃게 되겠느냐 내 안의 슬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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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의 슬픔 내 안의 슬픔 너는 누구의 킹이 배우든 내 안의 슬픔